아... 배야... 케인? 케인... 일어나봐요... 케인... 나... 배가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케인... 케인... 아... 배야... 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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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바비가 쓰러졌잖아 바비? 바비? 정신 좀 타려봐 바비 안되겠어 병원에 바로 가야겠어 케인 나 배가 너무 아파요 바비 조금만 참아 병원에 바로 가자 대피 집 잘 보고 있어 알았지? 콱 콱 콱 콱 콱 선생님 선생님 지금 저희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아 배야 네? 뭐라고? 아기가 낳으려고 한다고요? 자 얼른 여기에 눕혀주세요 바비 잘 할 수 있지? 바비 잘 할 수 있지? 바비야 됩니다 아니 그럼 뱃속의 아기한테 위험해 질 수가 있어요 케인 선생님, 배에 통증이 너무 심해요. 자, 진료 먼저 해볼게요. 간호사, 혈압 측정 해보세요. 산모님, 혈압 측정 해볼게요. 자, 마취 들어갈게요. 아, 아야, 선생님. 너무 따가워요. 선생님, 저 너무 무서워요. 어머님, 산모님이 너무 긴장을 하셨네요. 안으로 좀 들어오시겠어요? 네? 뭐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바비, 괜찮아? 너무 긴장하지 말고 내가 옆에 꼭 있어줄게. 알았지, 바비? 에이, 고마워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실상능이네요. 캔, 우리 아기들 너무 예쁘다. 그렇죠? 바비, 고생했어. 사랑해. 사랑해. 태핀, 어딨어? 태핀, 우리 아가들 너무 귀엽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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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잘 지내야 돼. 태핀, 그날 정말 고마웠어. 태핀이가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지? 고마워, 태핀. tief이? 태핀, kab., kab, kab, kab! 태핀, 하 mmm B 와, 해 mush, degrad해 hem쳐라기 time amen 스메어 Hey, 기다 graduates, 위기차 나 펷 창피한 마라 1400 Come won't you come along And it feels so bright It's like luck is raining on me Go and follow your heart Doesn't matter how far There is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내 동생 어딨어요? 어? 저기 있다 우와 내 동생 진짜 귀엽다 따쿠 울지마 누나가 딸랑이 흔들어줄게 따쿠 나랑 똑같은 빨간색 머리카락이네 우와 신기하다 에리언 갔다오면 손먼저 씻어야지 깻 아기 분유좀 찾아줄래요? 자 우리 아기 분유좀 먹어볼까? 아 우리 아가 너무 잘먹네 모두 퍼부 음 허허허헣 내 동생 잠이 오나 보네 아허허헣 엄마 앞으로 내가 동생 잘 돌봐줄게요 누나가 많이 많이 사랑해 켈리! 괜찮아? 괜찮은 거야? 토리! 병문 안 왔어 켈리! 이건 우리 선물이야 얘들아 정말 고마워 와 맛있겠다 우리 같이 먹자 으아앙 제발 넌 왜 이러고 싶어? 너가 뭐 드릴까? 너가 뭐 드릴까? 그리고 들어줘서 왜냐면